아, 먼지. 너네 여기서 뭐해? 봉사하는데요? 봉사, 봉사. 봉사를 너네한테 누가 시켰어? 내가 시켰지. 열심히 하면 오빠팀에 끼워준대요. 알라딘팀. 아니, 팀 지니. 소원계의 어벤져스 팀 지니. 아이, 됐어. 시끄러운 소리 그만하고. 자, 이제 청소 시작. 그렇지. 저기 먼지, 저기 있다. 어? 소파 밑에도 닦고. 우리 팀에 들어오려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빨리, 더 빨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을 주스로 쓰라고. 자살한 일 시키실 일 있으면 얘네들한테 다 시키시면 돼. 겨레 네가 내 조수인데. 조수의 조수는 뭐라고 해야 하나? 조조수요. 좋네. 조조수. 조조수들. 그럼 이제부터 콩나물 꽁지를 따볼까나? 네. 앉으시죠. 얘들아, 니네 이거 어? 똑바로 해야 돼. 나무시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자, 콩나물 이렇게 보면. 요렇게. 꼬리를. 떡. 전 나물을 제일 좋아해요. 진짜? 네. 진실은 남들 준다. 진실은 남들 준다. 대장님 저 잘했죠? 야 어 좋은데 어 좋아 좋아 야 새로운 해석인데 좋은데 브라이데이